반갑습니다. 최고의 물리만점 전략가 백이범입니다. 눈이 올 때마다, 겨울 들어서 눈이 올 때마다 제가 기범썰이라는 이름으로 캐스터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이게 약간 학생들이 집착을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저는 솔직히 그 눈을 못 봤습니다. 새벽에 왔다라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눈이 왔다라는 거는 인식이 될 만큼 살짝 남아있었는데 날씨가 좀 따뜻하다 보니까 조금 녹았는지 길도 멀쩡하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학생들이 반응이 오더라고요. 눈이 왔는데 왜 캐스트가 안 올라오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캐스트 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눈으로 하기는 좀 너무 좀 그렇다. 이틀 연속, 3일 연속 이렇게 오면 어떡하냐. 올해 겨울에 눈이 좀 자주 올 것 같은데 하면서 조금 고민을 해보겠다. 고정적으로 좀 올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때 이제 눈도 왔고 그 다음에 적당한 좀 주제가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뭐 매일 1일 1캐스트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여러분들도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빠듯할 테니까 어떤 이제 적당한 주제 여러분들과 좀 공유할 만한 적당한 아이템들이 있을 때 조언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공감 영상들을 올리는 것이 좀 바람직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월 마지막 날 한 달을 정리하는 우리 겨울방학을 정리하는 이제 의미로 중간 점검의 의미. 우리 이 겨울 학습에 이제 결국 반환점을 도는 시점이죠. 이제 한 달 정도가 있으면 3월 학평이 임박하고 봄이 올 것이고 3월이 돼서 계약도 할 겁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뭐 계약을 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방학이 겨울이 한 절반 정도 지난 시점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들 뭐 그런 것들을 좀 또 썰로 정리를 해봤고요. 뭐 이름하여 이제 이 썰의 제목은 진실은 아프다 라는 마음. 오늘 이제 오늘 썰은요 약간 좀 쓴소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쓴소리를 되게 싫어하는 학생들은 영상 끄고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어요. 이제 쓴소리가 본인 일상에 좀 필요한 것 같다 라고 하는 학생들. 뭐 모든 학생들이 이런 쓴소리 또는 뭐 이런 그 조언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냥 편하게 들으셔도 좋고 아 나는 이제 저런 꼰대 같은 잔소리는 싫어 뭐 이러면은 이제 정서적으로 안 맞으면은 그냥 아예 안 듣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제목은 진실은 아프다. 왜 제가 이런 또 뜬금없이 잘 나가다가 또 여러분들에게 잘 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쓴소리를 좀 준비한 것이냐면 지금 이 시기가 좀 그렇죠. 시기가 조금 빠르게 학습을 진행하고 있는 학생들. 탐구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볼까요. 빠르게 학습을 진행하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개념을 거의 다 끝내가고 있는 상황. 지금 제 개념 강좌를 또 물리원 기준으로는 거의 이제 완강을 눈앞에 두고 있죠. 또는 뭐 절반 이상 또는 뭐 한 3분의 2 정도 이렇게 진도를 나가면서 이제 개념 한강을 뭐 눈앞에 두고 있는 개념 학습을 이제 완료를 눈앞에 두고 있는 학생들이 뭐 대부분일 것이고 어 조금 느린 학생들은 아직도 이제 시작 단계에 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조급해 할 필요는 없어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근데 시기가 이 정도 시기이다 보니까 뭐 개념을 끝내고 기출로 넘어가는 또는 개념과 기추를 병행하는 또는 개념에서 아주 중요한 킬러 파트를 공부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좀 높아지는 시기다 보니까 이런저런 좀 어려움들 어려움들을 호소하는 또는 불만을 토로하는 이런 학생들이 좀 많아지더라고요. 왜 개념을 아는데 문제가 안 풀리느냐. 정말 너무 이제 민망할 정도로 뻔한 얘기죠. 개념은 아는데 문제가 안 풀려요. 또는 이런 불만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아 문제만 풀면 문제 풀 때 사실은 이제 해설이나 강의를 보면은 다 아는 거였는데 희한하게 너무 어이없는 어이없는 실수를 반복한다. 반복합니다.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문제 풀 때만 되면 집중력이 떨어져요. 집중력이 떨어져서 뭐 자꾸 조건을 누락한다든지 뭐 조건을 누락한다든지 뭐 빼먹는다든지 계산 실수를 연발한다든지 뭐 그냥 같은 맥락이겠죠. 이런 불만들이 나오는 거죠. 뭐 저와 관련해서는 이제 그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저와 관련해서는 아 백이범은 뭐 개념 설명은 참 잘하는데 개념 설명 참 좋은데 왜 그 유형별로 문제 유형이라는 게 엄격히 존재하는 것이고 유형별로 행동 영역이라는 걸 제시하지 않느냐 말 참 잘 지었어요. 그죠? 행동 영역이라는 요새 애들 참 말 잘 짓죠. 어휘력이 좋아요. 그래서 행동 영역을 제시하지 않아서 그냥 쓱쓱 푼다. 뭐 선생이니까 물리를 오래 했으니까 그거 당연하겠지만 우리는 쓱쓱 풀 수 없는데 이런 유형은 이렇게 A라는 유형은 A'이라는 프리법 B라는 유형은 B'이라는 프리법 C라는 유형은 C'이라는 프리법으로 뭔가 어떻게 행동 영역이 아마 그런 거겠죠. 구체적으로 문제를 이렇게 풀어라는 걸 이제 뭐 세부적으로 정리해 주는 거겠죠. 이런 조건을 보면 이 공식을 쓰고 이걸 보면 이 공식을 쓰고 이 법칙을 적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넘어가야 되고 이런 단계들을 거쳐서 이렇게 결론이 나와야 돼 라는 걸 제시해 달라는 거죠.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단계에서 지금 단계 좀 센 언어라서 좀 걱정되네요. 지금 단계에서 이거 제시해 달라는 거는 도둑놈 심보에 가깝죠. 사실은 무슨 얘기냐 문제가 안 풀리는 건요 개념은 아는데 문제가 안 풀리는 거꾸로 뒤집어 볼까요? 쓴소리 해볼게요. 문제가 안 풀리는 건 개념 모르는 거예요. 왜 자꾸 착각하죠? 개념은 아는데 문제가 안 풀리는 게 아니라 개념을 모르니까 문제가 안 풀리는 겁니다. 개념을 아는데 이런 게 없어서 문제가 안 풀리는 게 아니에요. 자꾸 자기가 편한 대로만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제 편해지고 싶은 건 이해합니다. 충분히 뭐 순기능도 있어요.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매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남탓하는 게 자기는 편할 수 있죠. 심리적으로 남탓은 마음이 편한 데는 도움이 돼요. 교제탓, 강의탓, 강사탓, 시험탓, 컨디션탓 뭐든 남탓하는 거는 마음 편한 데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발전은 없겠죠. 계속 외부에서만 원인을 찾으려고 하면 스스로의 발전은 없는 거거든요. 문제 풀 때 어이없는 실수를 반복한다. 이게 실수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실력이죠. 예를 들면 문제를 읽어요. 문제를 읽다가 어떤 특정한 뭐 기역, 니은, 디귿 발문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요건 조건이 하나 등장하죠.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였다. 그래서 니은 답지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힘의 평형을 적용하여 미지 힘값을 찾아내는 뭐 그런 답지와 연결되는 조건이 있었다고 쳐봐요. 아 선생님 근데 저는 이거를 아 못 읽었어요. 이거를 읽었는데 빠뜨리고 풀었어요. 아 정말 어이없는 실수를 저질렀더라고요. 아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묻고 싶어요. 집중력이 떨어졌나 봐요. 뭐 집중력이 떨어져서 읽었는데도 까먹었나 봐요. 휘발성이 강했나 봐요. 집중력도 실력이고요. 실수도 실수가 아닙니다. 알고 보면요. 왜냐하면 또는 이런 얘기도 하죠. 아 이번에 저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죠. 여러분들은 시험에서 늘 최선을 다합니다. 그 수험생의 본능이거든요. 문제 앞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수험생은 없어요. 근데 괜히 퇴로를 자꾸 만들고 싶은 거거든. 자기가 퇴로를 만들고 싶죠. 어떻게 퇴로를 만들고 싶냐면 아 이번에는 내가 100을 다하지 않았어. 내가 100%를 다하지 않았어. 다음번엔 100%를 다하면 잘할 거야. 아니죠. 여러분들은 젖먹던 힘까지 다한 거예요. 시험에서 집중력을 맥시멈의 집중력을 발휘하지 않았거나 최선을 다하지 않는 학생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죠. 그게 한계인 거예요. 왜 이걸 누락했을까. 자기는 이제 보면은 읽었는데 까먹었다. 또는 못 읽었다. 대강 읽었다라고 생각하지만 대강이 어딨어.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한 거라니까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읽었는데 감흥이 없었겠죠. 이게 중요하다라는 걸 알잖아요. 이게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걸 알면 절대 휘발성이 강하지 않습니다. 휘발성보단 각인이 되겠죠. 아는 자는 각인이 되는 거고 각인이 되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거죠. 잘 모르는 거고요. 실력이 부족한 거고 그러면 또 보고 고민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냐면 남탓을 하죠. 행동 영역이 없어서 못 푼다. 그죠? 그러면 발전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유형이 도식화되나요? 시험이 그렇게 쉽던가? 그러면 그 많은 수험생이 다 1등급밖에? 그죠? 그런 왕도라는 게 있다라면 저도 찾고 싶네요. 그죠? 유형화해서 행동 영역으로 풀이법을 정리해서 그것만 외우면 해결될 것 같으면 사실 그 수능이라는 시험이 그렇게 희비가 엇갈리겠냐고 아직 우리는 개념을 공부하고 있는 단계잖아요. 그렇죠? 저도 기출 유형이나 또는 실전 문제 풀 때는 최대한 분류하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모든 걸 기대는 것은 바람직하진 않죠.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이런 불만들이 자꾸 나오더라고요. 왜 아는데 안 풀립니까? 좀 신박한 방법 없나요? 또는 이런 문제를 풀어내는 어떤 풀이법들을 한번 쫙 이렇게 모아서 정리해 두시면 좋은데 이거를 먼저 제대로 해야 공감대가 형성될 거 아니에요. 보통 이런 불만을 제기하는 학생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걸 대충 합니다. 대충 하면요. 선생님이 문제를 풀 때 야 이런 조건은 이런 이런 의미가 있어서 자 봐라 이렇게 풀이법이 연결되지 않니? 라고 하면 공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개념을 잘 모르거든. 그저 기계적으로 이걸 보면 이걸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껍데기를 원하는데 그거는 발문의 순서를 바꾸거나 조건의 인과관계를 바꾸는 경우에는 대처가 안 돼요. 그래서 보통은 저도 수험생이 물리선택자의 60%가 제 강의를 들어요. 그죠? 어지간하면 다 듣습니다. 그 안에 정말 잘하는 애들부터 정말 못하는 애들까지 다 있겠죠? 수준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을 거라고 어떤 학생들은 개념을 들었을 때 몇 번 반복하면서 처음엔 힘들더라도 문제를 계속 따라하고 왜 그렇게 풀어야 되는지를 느끼려고 하고 그걸 반복하고 확신이 서지 않으면 또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긍정적으로 밟아야 될 학습 단계들을 정상적으로 이수해가는 학생들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내가 한번 들었겠죠? 1.4배속에서 1.8배속. 봐봐.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니네 농담처럼, 요새 농담어, 유행어처럼 자꾸 1.8, 1.8 이러는데 난 진짜 궁금합니다. 제 강의 1.8배속으로 제가 들어도 1.8배속은 듣기에는 좋은데요. 듣기에는 덜 지루하고 좋은데 흐름을 따라가기가 결코 쉽지 않을 텐데 처음 배우는 애들이 나중에 문제풀이 쯤 가서 여름문풀이나 파이널쯤 가서 이러고 있다라고 하면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 말 속도도 좀 느리고 개념을 들을 때는 뭐 없을 텐데 강하게 얘기하면 아는 게 별로 없을 텐데 고민해 본 것도 별로 없을 거고 그러면 조금 천천히 들으면서 같이 생각하면서 때로는 흐름 못 따라가면 일시정지 버튼 누르거나 다시 보기라도 해서 다시 또 따라가고 흐름 따라가고 흐름 따라가고 기계적으로 착착착 연결이 돼야 될 텐데 이거 어디선가 하나 끊어졌겠죠? 나사 하나 빠졌겠지? 음 나사 하나 빠지면서 왜 그런지에 대한 왜 저렇게 결론이 나는지에 대한 그 필연의 고리 중에 하나가 빠져 있겠죠? 그러면 이런 게 연결이 안 되죠 풀어주도 풀어줘도 이해가 안 되죠 이해를 했다면 제가 어디 뭐 여러분들한테 금시초문 어디 듣도 보도 못한 풀이법 갑자기 발상에 의존한 야 이거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자 이런 풀이는 한 적이 없거든요 다 수업시간에 설명한 것들인데 선생님이 지금 이런 불만들이 슬슬 터져나오더라 이거죠 좀 섣부르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 잔소리를 언제 주로 하냐면 3월 악평 끝나고 많이 하는데요 올해 조금 땡겨 합니다 왜냐하면은 갈수록 갈수록 뭐가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냐면 인내가 부족하다 인풋이 있으면 물론 아웃풋도 있죠 노력을 하면 성과는 따라옵니다 하지만 노력과 성과 사이에는 어떤 가시적인 성과 사이에는 이 시간적인 시간차가 존재한다라는 걸 왜 모르는 걸까요 계속 묻어야죠 하루가 안되면 이틀 이틀이 안되면 일주일 일주일이 안되면 보름 보름이 안되면 한 달 그러면서 퍼텐이 터질 때까지는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걸 못 기다려요 여기서 당장 뭐가 돼야 되는 거죠 뭘 해보고 이런 얘기를 하라는 얘기에요 뭘 해보고 그렇죠 고작 한 달 해놓고선 고작 한 달 그 토탈 시간으로 따지면 강의 들은 시간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지금 내가 진도율 보면 완강도 거의 안 했더만 그렇죠 따라오는 제 진도율에 맞춰서 따라오는 학생들도 극소수에요 근데 벌써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기에는 그렇죠 안다 굉장히 오만한 거죠 안 풀리면 모르는 거예요 자꾸 뭘 빠뜨린다 실수한다 아니죠 그게 여러분들의 실력입니다 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비겁한 몇 명에 불과하죠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최선을 다한 결과가 그 모양이다라고 생각해요 진실은 아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외생 변수도 있고 내생 변수도 있죠 내적으로 파생된 원인도 있을 거예요 내적인 원인도 있겠죠 자기로부터 기인한 원인 외적인 원인도 있습니다만 자꾸 외적인 원인만 찾다 보면 발전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 계속 이러면 습관됩니다 지금은 아직 학습을 시작한 단계니까 괜찮은데 계속 이러고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에게서 뭔가 원인을 찾고 그걸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아주 뼈젓 노력을 계속해서 경주하지 않는다면 이게 슬슬 드디어 습관 루틴으로 굳어지면서 나중에는 어찌 할 수도 없어져요 오늘 조금 약간 센 언어를 좀 구사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좀 일침을 좀 놓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물론 대다수의 학생들이 묵묵히 잘 하고 있다라는 걸 압니다 알지만 너무 섣부른 타이밍에 너무 섣부른 고민들을 하고 있다 조금 더 해봐라 이거예요 조금 더 해보고 더 반복하고 더 고민하고 그죠 더 스스로 뭔가 그 메커니즘 뭔가 물리학이면 물리학이면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그 이론이 수능 문제에 어떻게 투영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또 문제 유형들이 어떻게 파생이 되고 그 파생된 유형의 아주 미묘한 차이는 무엇이고 이런 아주 디테일한 것들까지 본인들이 좀 느끼고 공감하고 핸들링 갖고 노는 수준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의 과정들 시간이 필요한지를 조금 더 느껴가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시간 딱 투입하면 뭐가 빡 튀어나올 거다라고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시간을 좀 묻어라 그리고 때로는 본인이 원치 않는 본인이 목표하지 않은 목표했던 그 어떤 그 목표치보다 훨씬 그 목표를 하회하는 낮은 결과 좀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타나더라도 그것이 보통 뭐 문제풀이로 귀결이 되죠 보통 안타깝지만 그렇게 귀결이 되더라도 조금 참아라 자꾸 뭔가 이제까지 해왔던 학습의 패턴을 바꾸려고 한다든지 또는 뭔가 외부에서 원인을 찾아서 마음이 편하려고 한다든지 뭐 해결될 수 없는 해결될 수 없는 본인의 습성으로 치부해버린다든지 습성으로 치부하는 애들 많아요 은근히 아 저는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저는 아 왜 이러죠 저는 왜 이런 이렇게 덜렁덜렁 되죠 어 이게 해결체가 없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또 냉정하게 얘기하죠 다시 태어나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구조적인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죠 구조적인 원인을 찾다 보면 조금 마상을 입을 거다 그렇죠 조금 마음의 상처는 입을 수 있고 일시적으로 불편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내가 이것밖에 안되나 근데 그런 어떤 철저한 자기 반성의 시간 그리고 그것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결국 합쳐졌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가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나타날 거다라는 평범한 어떤 수험생활의 진리를 좀 조언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반환점을 도는 이 겨울 추운 겨울을 이제 힘겹게 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좀 많이 고민했어요 더 응원해 주고 더 다독여 주고 더 공감해 주는 영상을 제작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중간에 한 번쯤은 일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뭐 알아서 잘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좀 미안한 얘기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 끄고 다른 일 하라고 오늘은 좀 센 얘기를 할 거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죠 하여튼 모쪼록 날씨가 좀 따뜻해져가지고 공부하기가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코로나도 조금 바람은 조금 더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좀 호전되고 있고 여러모로 희망의 요소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학습에서도 그런 희망의 요소들이 꾸준히 발견되고 꾸준히 나타나는 그런 2월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1월 마지막 날 31일 날 캐스트 영상을 찍어봤고요 혹시나 마음이 좀 불편하셨거나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다면 죄송하다라고 뒤늦게나마 사과를 올리고 하여튼 뭐 이렇게 얘기해도 또 꼰대 같지만 그래도 잘 됐으면 조금이라도 좀 이른 타이밍에 본인의 어떤 문제점을 발견해서 그런 것들을 시정해 나가면서 제 궤도로 빨리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에 영상 올렸다는 거 다음 시간은 좀 예고를 하자면 매번 이렇게 학습법이나 조언 관련된 영상만 올리다 보니까 조금 뭐 여러분들에게 좀 다른 의미의 도움 다른 의미의 재미, 교훈 이런 것들을 좀 드렸으면 하는 바람에 여러분들과 함께 굉장히 유명한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일단은 처음에는 과학으로 시작할게요 이제 분야는 과학으로 좀 제안해서 저도 이제 과학탐구 영역 강사니까 다른 것도 좀 해보고 싶긴 합니다만 독서하는 좀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책을 추천해 드리고 그 책과 관련된 요약도 좀 해드리고 좀 의미, 인상 깊었던 그런 구절에 대해서도 좀 공유하고 일종의 서평을 좀 공유하는 그런 걸 좀 해보려고 기획 중이에요 함께 좀 책을 읽어볼 수 있는 시간 그런 시간을 좀 만들어 볼 생각이고 적절한 시기가 되면 미리 좀 공지를 하고요 제 인스타나 이미 공지상에 어떤 책을 하겠다 어느 시기에 이걸 하겠다 캐스터 영상을 찍어서 올리겠다라는 걸 그래서 한 달에 한 한 편 정도 이렇게 좀 특별한 시간들을 좀 마련해 볼까 한다 라는 걸 좀 예고 드리면서 캐스트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럼 다음 캐스터 영상에서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